네 신대방역 근처에 지상층 원룸 전세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진은 그 건물의 반지하 사진이구요 지상층에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서 반지하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크기나 구조는 똑같다고 하니까요 크기나 아 이정도 크기 이런 구조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입자가 당연히 살고 있어서 전세니까 어 살고 있어서 영상 찍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비었을 때 사진이니까 저런 옵션이 있을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거는 또 다시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래서 가격은 8천에 7만원을 희망 하시는데요 잘하면 뭐 7500까지도 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래도 8천 로 하지 않을까 8천에 7만원 그래서 요즘에 웬만한 1억으로 찾아도 이런 방 아마 좀 찾기 어려울 거에요 그래서 웬만한 1억 자리 보다 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어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이사 날짜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니까요 어 중소기업 대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100% 안되고 80% 대출 가능합니다